다 오고 싶은데, 왜 가요? 진짜 대박이다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 그러면 우리 이번에 롤이 있는 거야?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는 걸 더 동의하신 거죠 와 근데 좀 원하다 우리한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역전할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대체 얘기할 게 없게요, 형 됐어, 알았어요 바꾸지 마요 오케이 이건 안 바꾸면 골라줘 무조건 이건 역전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, 어쩔 수 오케이,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석진이 형도 이게 역전이 가능한 건, 한 건 뭡니까? 역전이 가능한 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로 왜, 바른 얘기해 바른 거예요 바른 얘기해 hare긴 이렇게 해서 바른 얘기해 저게, 저게 저기요 어떻게 역전하는 건지 아세요? 왜 나한테 그 automat해 왜 나한테 그동안 trabal해 와, 문자가 반드 까보셨어 무대 아까 반드 까보셨어 아니, 왜 나한테 그동안 감사합니다.